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분석관 박규남입니다. 오늘도 매우 무더운 하루였는데요.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보이며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면서 앞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는데요.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저지대에 침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4도,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광주 33도, 대구 33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편 고도 5km 상공에 찬 공기가 위치하면서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피었는데요. 레이더 영상에서 보이듯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렸고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 구름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서울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경남 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로 인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내륙,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대구 경북 동부,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이고요. 경북 서부와 경남 내륙, 전라권에는 5에서 40mm입니다. 이어서 내일 기압계 전망 살펴보면 서해상에는 고기압이, 일본 규슈부근에는 기압골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일본 규슈부근의 기압골이 차차 복동진하면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을 살펴보면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전남 동부 남해안과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상권,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 동부 남해안, 경남 내륙, 대구 경북 남부 내륙,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 많은 곳 제주도 산지는 80mm 이상이고요.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30에서 80mm입니다. 이어서 소나기 전망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상공 약 5km 부근에는 영하 4도의 찬 공기가 위치하고 상층과 하층의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비 내리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나기 전망을 살펴보면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 전남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권,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에는 5에서 30mm,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 5에서 60mm, 전남 동부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권에는 5에서 40mm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빛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강수가 내리겠고요. 특히 내일은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강수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하천에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하천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도나 우수관에서 물이 역류할 수 있으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소나기의 특성상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와 기상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에서 25도이고 낮 기온은 27에서 3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보건과 산업, 농업, 수산업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11시 30분에 발표되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활동 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고 특히 노약자와 만성질환자분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시간 농작업과 나홀로 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틈틈이 그늘에서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농가에는 적절한 온도 조절로 가축에 질병 피해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밤 도심 지역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실내 온도 조절로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개 전망입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에는 동풍으로 인한 낮은 구름대가 산월이에 걸리면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서는 주변 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겠는데요. 이 너울은 멀리서 잔잔해 보이는 파도가 해안가로 유입되면서 갑자기 물결이 높아져 갯밥이나 방파제, 일부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변의 높이가 더욱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출입과 낚시, 수영 등을 자제해 주시고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분간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과 모레,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낮 동안 매우 무덥겠으니까요. 야외활동 시 틈틈이 그늘에서 쉬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고 남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으니까요. 우산도 챙겨주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